저예요, 이거! 왜? 너 진짜 너무 많이 헤어있지?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 소은입니다. 저는 에릭, 워싱턴, D.C. 그리고 25살이요. 안녕하세요. 서른두 살 터령, 김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베야입니다. 독일에서 왔고요. 제모, 도 유 쉐입을까요? 네, 도, 도. 도, 도. 아... 아... 저는 다른 곳에서 씻고 있어요, 근데 약간 특별한 상황이네요. 털 이야기면 또 제가 빠질 수 없죠? 네? 오늘도 이게 드라이하고, 어, 그럼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까지 싹 다 드라이까지. 난 내 머리도 드라이 안 하는데. 그럼요, 그럼요. 추억처럼? 네, 저도 제모를 하죠. 겨드랑이... 겨드랑이 털은 무조건... TV보면은 이거 하는데. 보여주기 싫다는 게? 그게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저예요, 이거! 어... 왜? 왜? 왜요? 더럽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 제가 한국에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겨드랑이 털 안 깎는 여자분들은 한 번도 못 봤고 저는 팔, 다리는 안 깎아요. 털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좀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깎더라고요. 아메리칸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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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터너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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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피부가 하얘서 덜 생긴다면 다로 보이는 걸로.. кто하고 있는 forwards, 헤어지는 이수이 아마도?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안onna learn about her eyebrows. 눈썹을 모양 다듬기 일자처럼 이렇게 깎는 게 문화지 않을까요? 네, 뭐 눈썹도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했고요. 뭐 볼 수 있는 routes 뺄지않고 있어요? 넌... 전부 다 씻을 수 없죠? 저는... 저는 눈썹을 씻을 수 없죠 눈썹을 씻을 수 없죠? 눈썹을 씻을 수 없죠? 약간 무서워요 죄송해요 제가 눈썹이 좀 없긴 하네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털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로 여자는 단발 잘하듯이 여기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여기 한 번씩 헤어지고 한 번씩 면도하고 면색은 해봤어? 여기 면색 해봤죠 여기 면색 해봤죠 여기는 찰색하면 힘들어요 되게 아파 피부가 되게 연하다 보니까 제가 저는 가슴에 가슴에 없습니다 가슴에 제목하는 남자들도 있고 안 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독일에 여기 가슴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여기가 너무 많이 헤어있어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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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에릭 형들을 다 만났거든요 근데 형들도 머리 숱이 없어서 대머리 에릭도 머리가 없는 편이라서 나는 너무 겁이 안 남아요 나 나 여기가 나의 머리가 정해져요 여기가 그녀는 넌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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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그는 그는 행복한 여자에요. 왜 행복한 여자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는 그는. 저는 그 same concept, 그는 그는 funny bone이라고 해요? 네. funny bone. 딱 부딪혔을 때 아픈 거. funny bone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funny한데 funny bone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자는 여기 밑에 다. 주로 다 하는 머리. 아 여기 밑에 다.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 가락만 아니면 다. 네. 아 그렇게 다. 아쉽게도 여자는 되게 애기처럼 덜 있으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그것도 좀 유행이긴 하더라고. 뭐요? 제모 안 하는 게. 아예. 그냥 여자라고 왜 굳이 이렇게 깨끗한 몸 계속 보여줘야 하는지. 우리도 제모 하기 싫다고 하는 여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유럽에. 그럴 수 있죠. 한국 남자분들이 수염이 있으면 되게. 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예술가. 아니면 특이한 직업을 가지신 분? 들어갑니다. 김용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궁금해. 네. 맞아 맞아. 남자들은 머리가 벽을 잡고. 남자들은 좀 궁금해. 이상하게 한국에서 깔끔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도 좀 아줌마들인 것 같은데. 젊은 여자분들도 그래. 그래요? 그치. 독일에서 좀 남자답다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독일로 가자. 독일로 가자. 독일로 가자. 여기 엄청 길게 있고. 뭐 사촌 오빠들 다 이렇게 돼 있고. 사촌 오빠 한 명은 여기서 막 이렇게 꼬치? 이렇게 여기만 길게. 아빠 나 사촌 오빠들 생각하면은. 밥 먹을 때. 항상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다 묻으니까. 아니면 이거. 좀 이렇게 좀 올라가게.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본능적인 거 같아. 이게 저도 모르잖아요. 독일 사람들 모르잖아. 근데 이게 조금만 길어지면요. 이걸 이렇게 만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염이 없는 게 더 말끔하고. 더 어려 보이고. 우리는 약간 예쁘고 동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린 그루들은 손가락이 되게 길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린 그루들은 그런 것 같아. 그린 그루들은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린 그루들은 믿을 해. 아, 오케이! 이거 비키니 라인 제모라고 하나요? 뭐, 독일에서는 어떤가요? 대부분 그냥 완전 브라질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 사실,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학생에 살고 있었을 때, 저는 한 몇 년 정도 씻을 때, 손을 씻을 때, 하지만,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더럽다고 하는 건 좀 심한 말인데, 그냥 약간 조금 더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실은 그것도 맞는 건 아니고, 서양인들이 냄새 난다고 하는데, 이제 막, 털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봐봐, 이거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냄새가 안 나요. 저는 항상 그 냄새가 안 나요. 사실은 안 나요. 그 냄새가 안 나요.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니까, 그냥 좀,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 왜냐면, 그 왁싱 하는 것도 눈이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면도기로, 제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근데 진짜,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거기를 왜, 왜 까지? 겨드랑이 깎듯이 거기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에,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계속 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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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모할비 더 많아요 안 하면 덜 정리돼 있어 보이고 그것도 있어요 여기서 남자들 보면 가슴에 털 안 나는 남자들도 많지 안 나는 남자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나는 남자 훨씬 더 많을걸?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모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거겠지 머리에 헤어가 없어도 가슴 파겐 털 있을 수 있다 OK, I will speak to foreigner guys If you're a foreigner guy coming to t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definitely you should expect that there will be hair if you're going to cry to be with a Korean girl Don't be like... What the f**k? Be so supportive 오늘 독일 사람들이 확실히 가슴에 털이나 등에 털이나 어디든 털이 더 많다는 걸 알았네 여자 말고 그렇죠 여자 말고 남자분들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이제 비키니를 입을 때 편하고 싶을 때 그 존에서 되게 편해지고 싶을 때는 저는 다 깎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왁싱을 하든 뭘 하든 제모는 약간 사람의 선택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외국인이랑 만나시는 한국인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녕 오빠요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제모를 하실 바랍니다 I agree with everything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Like and subscribe 등에 털 많은 사람들은 힘이 세 진짜로 힘이 세 등치가 크고 힘이 세요 아무튼 그래서 독일 사람도 힘이 센가 봐 그건 모르겠네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죠 음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